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국회의원 특권 폐지, 청년문화 및 자녀 교육환경 개선, 구숙원 사업의 근본적 해결책 제시 등 5가지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허용범 국민의힘 동대문갑 당협위원장은 지난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 공보특보를 역임했으며 국회 대변인과 새누리당 동대문갑 당협위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대통령과 서울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이렇게 원팀이 되어서 1심으로 힘을 합쳐 우리 동대문구의 근본적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의 발전, 한국 정치의 혁신으로 꼭 주민들의 성원에 보답드리겠습니다.